굉장히 소프트하게 짧아져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리도 잘 나고 매우 좋습니다 원래 집단이 밑에까지 훅 쳐져야 되는데 지금 안 요만큼 쳐져 있습니다 밑에는 생집이라 사는 데입니다 사실은 위치한 위치입니다 full weight needs full weight but this is half weight So I think that seems like very difficult I can be I will show you the performance 계속해서 충격 반브리터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토막되기 잘 되죠? 가볍고 이하 이동 다메시기리 용으로 매우 비중한 걸음입니다.